여러분 안녕하세요! 웨이컴 투! 아미가입니다! 일본에는 다양한 풍습이 있습니다. 이번에는 그런 풍습을体験합니다. 그래서 아미다 이번에는 젊은이죠? 네 맞습니다. 젊은에는 재미있는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요. 네 오늘은 재미있는 젊은의 풍습을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바로 에우마키 먹기입니다. 에우마키 먹기는 어떤 풍습이죠? 입진씨가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. 에우마키 먹기는 젊은 날 저녁에 해운이 오는 방향을 향해서 한 주를 총째로 먹으면 되는 풍습인데요. 네 젊은에 가서 이 풍습을 제나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? 네 바로 고맙습니다. 네네네 에우마키를 우선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에우마키는 한국의 김밥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합니다. 그런데요? 네. 에우마키는 또 넣는 재료가 중요한데요. 여기 이것들 한번 보시죠. 장어도 있고요. 그쵸 뭐 고기. 장어 맛있겠네요. 오이 있는 거 비슷하네요. 계란이랑 지단도 있고요. 남준이가 싫어하는 장어 맛살자 있고요. 그렇습니다. 기라해요. 네 이렇게 꼭 필요한 재료로 준비해봤습니다. 모두들 이 재료로 예쁜 에우마키를 만들어 봅시다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시작. 자 뭐 어떻게 순서가 있나요? 아니 우리 김밥 만든 거랑 똑같이 만들어 봅시다. 먹는 거만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? 아 여기 그. 뭐 어떻게 만드는 거야? 밥을 얇게 펴야 됩니다. 이렇게. 오케이. 나 진영이랑 윤기 형이랑 정국이. 그러면 터집니다. 밥 밑간 잘 됐네. 누가 했어. 밥 밑간 제가 했습니다. 그래요? 확실해요? 밥 먹으면 많은 것 같기도 하고. 어제 새벽에 와가지고. 자 장어 하나 가져가도 되겠습니까? 네. 저는 고기만 많이 넣을 겁니다. 요즘은 또 키토 키토 김밥이라고 해서. 밥 안 들어가는 김밥도 있어요. 아 진짜? 제가 요즘 그거 좀 즐겨 먹어요. 아 그래요? 계란으로만 이렇게. 그냥 이제 탄수화물인데. 탄수화물 없이 이제 즐겨 먹는. 밥이 없으면 어떻게 해? 김밥을? 다이어트. 난 뭐든 담백하게. 계란 넣고 그러는 것도. 자 저 완성했습니다. 벌써요? 어. 뭐야. 뭐야. 아 장어는 그쪽에 다 써버렸네. 야 이거 새로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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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말래? 오케이. 이거 따라갈게. 내가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. 아니 참. 한입에 먹어야 되는데 근데. 저는 이럴 때 당근을 먹습니다. 그래서 당근을 많이 넣을게요. 당근 좋아해요? 저는 이제 참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. 오이. 오이와 참치는 이제. 항상에. 지러운데? 아니 지금 먹으면 어떡해요. 형 혹시 북쪽 방향을 해서 뭐냐. 방향이 있어요. 먹는 방향이. 어따 성질 급해요. 바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. 저는 참치 김밥으로 하겠습니다. 어떤 거 알아 그래? 보통 가져와 이거. 나 밥 너무 많은 것 같아 지금. 아 저 같은 경우는 김밥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경우입니다. 그게 무슨 경우죠? 만들어버린 경우죠. 경우가 없네. 이게 뭐 어떻게 한마디로 원래. 물 묻히고 뭐 해야 되지 않냐 원래.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아 여기 원래 끝에 이제. 이게 밥이 좀 많긴 하고요. 밥 풀어. 풀어. 약간 좀 왕님밥이긴 한데. 어쨌든 국밥 모양을 마셨네요. 너무 너무 맛있게 만들었어. 이거 어떻게 하네요 먹지? 이거 좀 자를 수 없나? 패스. 패스 패스 패스. 아니 더무지 자르기를 시작했는데 총 채웠어요. 나도 안 잘리더라고요. 죄송하게 생각해요. 진영이 약간 욕심부린 것 같긴 하거든요. 진영이 약간 개그 욕심 아. 에이 이게 개그 욕심이라니 무슨 소리야. 이거 어떻게 하네요 이거? 와 맛있겠다 근데. 아 이거 한 입에 먹은 게 아니라. 이걸 안 썰고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. 통으로 먹으면 된다. 자 저 만들었습니다. 참치 폭탄. 저는 이거 참치. 전 기박 참치 김밥까지 안 먹어요. 아 진짜? 근데 저번에 김치 김밥도 드시긴 하시던데. 지금 되게 알차지 않아요? 저 꽉꽉 차있어요. 이제 태형씨만 만들면. 그럼 다 만들었습니다. 다 만들었어요. 김과 잘 만들거든요. 이 굵기를 안해요. 기다려주셔서. 너무 깔끔하다. 감사합니다. 정국씨 저 어때요? 저도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고. 아 우리는 뭐 함께 했잖아요. 저 친구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? 자 우리 태형이 만들 동안 각자 김밥 한 번씩 보여주세요. 자 지민 김밥. 자 반면 보여주시죠. 에호마키. 지민 에호마키. 장호 김밥입니다. 자 그 다음 제이홉 에호마키. 뭔가 줄줄. 아 약간 꼭다리 이런 느낌이네요 원래. 그리고 RM 에호마키. 원래 꼬다리가 맛있잖아요. 꼬다리가 맛있잖아요. 정국 에호마키. 정국. 깔끔하게 만들겠네. 슈가 에호마키. 장호마키입니다. 진 에호마키. 안녕 난 에호마키라고 해. 터던데요? 말도 합니다. 말하는 애로 만들었어요. 저 형 왜 뒤로? 자 태형이. 그리고. 에호마키. 오케이. 자 방향이 어디야? 북서 북서. 저쪽입니다 저쪽. 자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. 뭔가요 B씨. 네 먹을 때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. 그리고 또 한 가지. 네. 행운이 오는 방향인. 여기. 북쪽 방향입니다. 저쪽 방향을 보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북북서는 뭐야 근데요? 제가 봤을 때 한 30도 정도. 45도가 아니고 약 30도 정도. 여기 여기 여기. 오케이. 네 저쪽 보고 먹을게요. 그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. 오케이. 자 조용히 해야 돼요. 하나 둘 셋. 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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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하면 에호마키에서 다시 만들어봤는데. 어떠셨어요? 아 네 아 한 줄 다 먹고 하니까 내가 든든하네요. 든든해요. 아 든든하다. 저 봄이 좀 들어온 것 같나요? 아 들어왔어요. 네. 들리시죠 여러분. 좋은 인마 있었으면 좋겠네요. 아미 여러분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. 네. 여러분도 에호마키 먹기 예고 성공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? 으아가오오 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